이모, 뭘 그렇게 발라? 아, 그동안 엄마 눈치 보고 사느라고 확 늙었어. 글쎄 주름이 생겨서 관리하는 거야. 음, 나도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피부가 장난 아닌데. 그거 나도 좀 줘봐봐. 자. 아, 내가 한국 오기 전엔 베이비 페이스라는 얘기를 아주 귀 같다갑게 들었는데. 아, 기본태랑 엄마 때문에 아주 훅 갔다니까. 아, 이거 완전 촉촉한데? 아, 맞다. 이모, 이모. 오늘 신작가 사무실에서 쓰러져서 내가 응급실까지 따라갔어. 어머, 임산부가 왜 쓰러져? 애는 무사하대? 응. 근데 유산기가 좀 있대. 아니, 병원에서 준수 씨 만났는데 내가 신작가 무리하게 만들었다고 어찌나 면박을 주던지. 진짜 열받아서. 너는 그렇게 면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나준수한테 그렇게 미련을 못 버려? 나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. 아무튼 나 대표님한테 할머니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결판 내라고 했으니까 두고 봐야지. 어, 이모부 오셨어요? 응. 하... 선안아. 네 회사 자리 홍보실 쪽으로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어때? 뭐 아니면 원하는 부서라도 있어? 아니요. 이모부, 저 정말 플러스마켓 들어갈 생각 없어요. 할머니한테 연락 오면 이모부가 잘 둘러대주세요. 아... 그러면 내가 곤란해지는데. 나중에 장모님이 하시면 나 크게 혼날 텐데. 선안이 니가 얘기 잘해야 된다. 알겠어요. 어디 여행이라도 가게? 앞으로 엄마가 쓰던 방 내가 쓸 거야. 이제 대놓고 각방을 쓰겠다고? 우리가 지금 한 방 쓸 분위기는 아니잖아. 나 이제 당신하고 죽어도 한 방에 못 있어. 당신 오늘 장모님 공항에 모셔드리고 어디 갔었어? 내가 어딜 가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? 아주 장모님 가시자마자 한재수하고 롤러장까지 가고 살판났더만. 당신 또 나한테 사람 붙였어? 아니 한재수 그놈도 뻔히 당신 유분형 거 알면서 그렇게 놀아나서는 안 되지. 날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. 오빠가 불러낸 거 아니야. 내가 내 발로 간 거지. 오빠? 한재수 딸까지 챙기면서 신나셨어? 우리 보라한텐 그렇게 쌀쌀맞게 굴더니. 별이 걔는 아직 어린 애야. 어디 다 큰 김보라랑 비교를 해. 그래? 잘들 놀아봐. 언제까지 그렇게 희낙낙할지 내가 보겠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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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